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 입니다 일단 지난번에 오다가 이쪽에 요정섬을 만나서 지갑이 1000루피까지 가 얻을 수 있게 됐어요 묽게 박수를 치고 싶었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 마수도에 도착은 했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고민 중이구요 지난번에 그 테쿠나무 잎으로 들어가 볼까 하다가 실패했어요 생각해보니까 대포가 있는데 정문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서 지금 입구를 찾으려고 한바퀴 돌고 있구요 응 여기 있다 입구라 그런가 대포가 많네요 좀 더 앞으로 가야되나 좀 더 앞으로 가야되나 좀 더 높이 어 터졌죠 지붕으로 바람방향을 바꿔주겠습니다 지금 군뱅이처럼 못 가고 있는데 자 내부에 들어왔구요 내부에 들어왔구요 좀 다르게 대놓고 들어와 있다는거죠 들어와 있다는거죠 어우 뭐지 저것 가노닌인가요 가노닌인가요 아이고 아이고 먹데리고 있다 맞았네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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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3편부터 나오는 거라서 에너지탄을 받은 채인 게 일이지 죽었나요? 뭐지? 그냥 문이 열리고 보물상자까지 주네요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적들도 기분이 좋은가봐요 어허 드디어 망치를 얻었습니다 쥐들이 커진건가 이렇게 계속 여기에 온 게 요거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뭐지?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보자 주목을 받고 있네 아마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길인 것 같은데 너만 때리냐? 나도 때린다 어? 보물상자다 나침반을 얻었구요 어? 이걸로 또? 못 깨나 요 아래에 뭐가있지? 뭐 특별한 건 없어보이는데 길은 막혀있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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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신난 애들이 계속 나오지? 아? 아? 뭐 이렇게 신난 애치? 이해를 할 수가 없어 sankt 아? 어? 왜 이렇게? 벌레처럼 비어나오고 마법의 항아리 라지 괜히 내려왔나? 자 이쪽에 하나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긴 한데 어디를 가 지금 쥐가 폭탄에 던진 건가요? 폭탄 쥐가 있네 앞에 폭탄 들고 있는 쥐가 있거든요 쥐 돌은 보면은 안 빠지는 이쪽 방에 보물상자 다 있다고 뜨는데 안 열리네요 이 멈추들이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 뭔가 스위치가 있을 것 같아서 왔더니 역시나 있네요 어 보물상자다 하트 조각을 얻었습니다. 헐, 여기 또 막혀있네. 쥐돌이들이 또 있는데 무시하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 초록색 띠처럼 지도에 나오는데 어? 뭐지? 넌 뭐니? 정체를 정체를 알 수가 없네요. 화살로 꺼낼 수 있나? 안 되겠죠? 통과하는 걸 보니 아닌 것 같아요. 공룡이를 찔러줬더니 많이 아파하냐? 뭐지? 왜 부딪히는 거야? 저번에 요정의 숲에서 지갑을 눌렸더니 루피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눈이 무섭네요. 쫓아오는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끝쪽 방까지 왔고요. 여기 불이 달려 썼나? 여기 불이 달려 썼나? 여기 불이 달려 쥐 외부 지도가 표시되고 있고요. 그러고 보니까 지도를 안 얻었었나. 여기로 가면 이 앞이랑 연결되어 있네요. 왜 못 올라가 또? 좀 올라가 주지 않으렴? 뭐에 걸렸나?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올라가네. 기습! 기습! 너도 1루피니? 어 아니구나. 기습! 지금 여기서 여기로 넘어갔고 어떻게 하면 또 넘어갈 수 있으려나 보고 있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또 X자가 됐고 저쪽 끝이네요 굳이 잡을 필요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여기 아까 들어왔다가 나갔던 덴데 안돼 하트가 탐다이긴 하지만 계속 위로 올라가는 어? 이제 하트하다가 사다리 위에도 못 올라가게 하네요 또 떨어지나? 뭐지? 처음엔 귀여웠는데? 전혀 귀엽지 않고 있어요 지금 어디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뭐지? 스트레스 스트레스 떨어지죠 우와 기술빈 뭐지? 못 올라가나요? 맞어라? 어디서 떨어지는 거지? 여기를 넘어가려고 했던 건데 왜 못 올라가지 다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쥐들이 미치도록 달라붙어서 난감했지만 역경을 이겨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나저나 그나저나 콘덴서 마이크 증폭기도 오긴 했는데 쓸 수가 없네요 잡음이 넘나요 했던 얘기인지 아닌지는 기억이 안나고 있습니다 뭐지 여기 왔던 것 같은 느낌인데 왔던 것 같죠? 그냥 밖으로 나가서 그냥 밖으로 나가서 탑이나 올라와야 되겠어요 아까는 방으로 들어왔었는데 방으로 들어왔었는데 길이 잘 못 왔나요 길이 잘 못 왔나요? 왜 길이었던 것 같긴 한데 길이 안보이네 여기에 사다리가 달려있어 보이는데 못 올라가겠죠 링크님은 다리가 짧으셔서 저 위를 어떻게 올라갔더라 외부 지도 외부 지도만 보고 가려니까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에 가려면 저기에 가려면 이쪽인 것 같긴 한데 저를 이리와 그 좌우 또 좀 그 그 그 그 그 그 여기 올라와서 별로 한게 없는거같이 생각이 되는데 팬텀관움도 잡았고 뭔가 하긴 했네요 어떻게 건너가는거지 결국엔 여기 내부인가 세번째 들어오는거같은데 떨어지면 또 쥐들이 미친듯이 떨어지겠죠 사다리가 이쪽에 길이 있네요 근데 뭐 안잡아도 될테니 짧지? 링크에 키가 짠건 알고있는데 사다리 위치가 애매하게 좀 짧아요 지금 여기 좀 짧은데 밑에 홈이 있긴 있습니다 니 홈은 왜 있는거지 일단 여기로 못올라가니 여기 방을 또 들어가야되겠네요 방을 또 들어가야되겠네요 여긴 어떻게 넘어가는거지 링크에 힌트는 나 shows 저 아래 Great 이렇게 엄청난 순간이 정품을 하면 미니 쏘아 모두 2층 짜리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결국 또 다시 내려왔고요 돼지라도 쳐먹어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다 브라사리 태나 안되네요 여기로 나가면 또 들어갈 데가 없고 쥐구멍인 것 같은데 먹이를 좀 뿌려볼까요 치에 얘도 안 먹히는데 먹이는 사라졌네요 먹이는 사라졌네요 배 만드는 곳인데 밀떡에 위를 어떻게 올라가지 안 먹은 없음 그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도에 파란선 띠가 있는데 아직 또 뭔지 모르겠어요 쥐가 따라 뛰어내는 걸 보니 3시 탑니다 여기도 쥐구멍 같긴 한데 여기서 뒤로 돌아가는 건가요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확실하게는 장담을 못하겠거든요 일단 올라가지 않네요 아 아 아 아 아 쟤로 어떻게 넘어가지 쟤로 어떻게 넘어가죠 쟤로 어떻게 넘어가죠 이 돼지상한테 이게 안걸릴텐데 지도가 있음에도 길을 못찾고 있네요 다시 돌아가는 느낌인데 확실한건 왔던데네요 일단 진행이 안되고 졸린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